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성원입니다. 우리 2019학년도 대학성능식표 6월 모의평가 지구학2입니다. 자, 지구학2 해설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들, 6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을 보게 되면 학평도 마찬가지고 사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은 보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상황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몰랐던 거, 헷갈렸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요. 맞았던 것도 심지어는 맞았던 것도 체크. 내가 어쩌다 보니 맞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이니까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거 맞고 이거 맞으니까 아, 그럼 이 둘 중에 누구지? 하다가 맞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모조리 다 체크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뒤로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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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바로, 바로 문제부터 들어가기로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어느 지질 단면도예요. 지질 단면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되는 화석, 유금 나타나는 암모나이트 이런 거 있네요. 암모나이트도 이렇게 있고요. 오른 거 고르라고 그랬거든요. 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분석 들어갈게요. 바로, 기억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석회암층은 고생대 퇴적대였다고 했습니다. 자, 석회암이, 그, 암모나이트가 나오는데 암모나이트는 언제 거예요? 중생대, 모르셨다면, 어이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고생대 건 누구지? 삼협축,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틀린 무게 됩니다. 중생대 거예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안산암은 응이암보다 먼저. 안산암 보면 여기 선생님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응이암 찾아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있죠? 자, 보면 안산암이 관입되고 있는 이것을 끊어버렸어요. 응이암이. 그렇기 때문에 응이암이 나중에 쌓인 거예요. 안산암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근드. 시혈층과 사암층 사이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습니다. 시혈층 한 번 봅시다. 시혈층, 시혈층, 시혈층. 시혈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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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여기도 부정합 하나 나오고요. 여기도 지금 부정합 하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퇴적 중단된 식이 있었습니다. 자, 디귿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방 끝나고 보겠네요. 그죠? 어 2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요거는 뭐냐면요. 연평근복사에너지 Y축에 나타나있고 X축은 위도가 나와있는데 지금 지구의 복사에너지를 위도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적도지역은 사실은 에너지가 항상 과잉 아니에요? 과잉?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거야. 얘는 과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냐면 태양복사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점선은 뭐냐면 지구 복사에너지. 여긴 부족해라고 했고요. 기억이라고 하는 데는 뭐가 나와있냐면 여기 짠 과잉과 부족이 딱 만나는 지점이야. 딱 만나는 지점이야. 자 여기가 에너지의 이동이 최대라는 것도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남는 에너지가 저위도 쪽에서 저위도 쪽에서 무조건 고위도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A는 과잉이에요. 맞아요. 저위도 지역이니까 에너지가 남아야 돼요. 두 번째 기억에서 남북방향의 에너지의 이동은 최대. 최대여야 돼요. 요런 보기들 간혹 등장. 간혹이 아니죠. 요즘에 좀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좀 잘 기억해두세요. 여기. 여기가 왠지 평형이 되면서 안일은 알 것 같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과잉된 에너지는 무조건 이 점은 지나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위도대가 에너지의 이동량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디귿. 태양복사에서 태양복사에서 에너지의 강도를 내는 파장은 가시와 최대 강도를 내는 건 과시광선이 있다. 자 태양 같은 경우는요. 그 빈의 변이 법칙이요. 그죠? 빈의 변이 법칙이고요. 최대 에너지를 내는 거는 약간 노란색, 초록색 요 부근에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강도를 내는 파장은 가시광선이. 그러니까 요런 거 있잖아. 우리 플랑크 옥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가 파장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 에너지의 세기 I 이렇게 두게 됩니다. 세기, 세기, 여기를 파장 요렇게 두게 되면 플랑크 옥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잖아요. 이때 최대 에너지를 나타내는 파장 관련된 게 이제 빈의 변이 법칙 요렇게 되는 건 되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시광선, 노란색 영역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장면을 알아두세요. 그러면서 물론 이 6월 모평이 천체 파트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많지만 그래도 뭐 뒤에 천체 파트 연결해주면 태양이 노란색 영역에 해당하는 지형별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천체 파트 아쉬운 친구도 많죠. 지금 천체 파트까지. 어쨌든 요렇게 이제 보시면서 최대 강도 내리는 거. 그럼 지구는 뭐지? 지구에도 이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선, 지구 복사 에너지도 나가게 될 건데 최대 강도를 내는 파장은 어디? 적외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적외선, 저기 길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북이 남이 아니에요. 북이 쪽에 요렇게 볼록하게 요렇게 좀 들어간 데 있죠? 여기가 뭐냐면 사실 이 지역이 열대 수렴돼요. 공기가 모여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 구름이 항상 많이 생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약간 북방구 쪽에 치우쳐있다라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북방구 쪽으로 조금 치우쳐왔다라는 걸 우리 지구각 2에서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뒤에 해양 파트에서 지형류, 평형 이런 거 얘기할 때 약간 북이 5에서 10도 사이에서 공기가 모여들어요. 완전 적도가 아니라 북이 5에서 10도에서 모여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이것저것 쭉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자세히 잘 законч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ką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